현빈아 우리 투캠인가요? 어, 투캠 이건 누구한테 배웠어? 티에티에 올리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나랑만 좋아 언제 지내셨어요? 저희 각 그룹 1등 됐을 때 같이 녹음하러 가야 됐잖아요 그때 차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통 얘기 너무 많아서 이 친구가 나랑 잘 맞추네 이런 생각이 생기고 그때부터 형이 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정도 아니야 아니 저희 원래 선생님을 꿈꿨던 것도 비슷하고 형이랑 저랑 키도 비슷하고 좀 그림체? 얼굴에 그림체도 많이 닮았다고 듣기도 하고 되게 닮은 점이 많아서 중국에 있는 성한빈을 보는 것과 한국에 있는 장아오를 보는 것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엄청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솔직히 말해봐 환보이 온 게 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막히네 형이랑 같이 무대 서고 싶어 나 싫어 나 싫어 나 싫어 그랬을까? 아,arus